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평가의 바탕이 될 당무감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권리당원 수를 늘리고 영향력도 강화하는 방향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주 시작할 민주당 당무감사 평가 기준표입니다. 직전 기준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먼저 당원 배가 활동 항목의 평가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예전에도 당원 관리라는 평가 항목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당비 약정 독려, 입당 원서 접수 현장 캠페인 진행 등 당원 배가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자세히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권리당원 수를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돈봉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의원 영향력 축소를 고려하는 당 지도부 이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SBS에 지금은 대의원이 당 주요 선거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해 관리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돈봉투 문제도 나오는 것이라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사무실 운영 여부도 평가 기준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역 사무실을 공식화하고 조직과 회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리당원 확대에 방점을 둔 감사 기준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대의원 비중을 줄이는 건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며 결국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존립 위기 속에서 총선 공천 국면에 들어간 거대 야당. 당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혁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